여러분 지금 아침 6시인데 모닝커피 맛이 끝내주네요 아침에는 또 이 커맨드지 보자 오늘은 아이템 디스플레이를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? 소먼 아이템 디스플레이 스니퍼 에그 짜잔 아 이거 아이템이니까 카운트를 써줘야 되는구나 컷! 오! 아이 잠깐만 이거 어 그래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솔직히 스니퍼도 크기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멸종했던 고대 동물이라면서 그러면 공룡만큼은 커야 좀 더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너무 작아서 좀 아쉽긴 해 그죠? 보자 요거를 조금 빙빙 돌려볼까? 어 야 이거 조금만 느리게 하면은 피규어 전시처럼 쓸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? 이번에는 여러 개를 좀 돌려볼까요? 헛! 야야 아 이거 모양이 괜찮은데? 어 좀 더 많이 소환해봐 신기하긴 하네 오 자 이번엔 위로 빠바바밤 오 약간 이거 오 야 모양이 괜찮은데? 오 약간 모자 같기도 하고 침실 전등에 쓰이는 갓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짜잔 깔끔하게 눈덩이로 한번 어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스니퍼 알은 타원형이었어가지고 모양이 약간 어긋났는데 요거는 어떤 느낌일지 하! 짠 오 야 요거는 또 희한한 모양이 되네 어 근데 이제 슬슬 렉 생기는데요? 아니 디스플레이 명령어 렉 별로 없다면서요 아 2067개나 소환이 되긴 했구나 렉 걸릴만 하긴 하네 야 그러면 360개 정도는 괜찮겠지? 1도에 하나씩 360개만 소환하면 될 것 같아요 어 360도가 한바퀴니까 그죠? 자 소환이 돼서 요까지 오면은 360 될 것 같은데 아 됐다 이제 360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거를 위로 올려보자 뾰뾰뾰뾱 오! 하하하하하하 아 이것도 장난 아니네 오우 우산같이 변하고 있는데? 오 좋아 딱인데? 좀 더 약간 파라솔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오우 이거 시간을 잠깐만 이거 밤으로 바꿔보자 오우 어디니까 별로 안 예쁘네? 그러면 이 친구도 밝기를 좀 올려줍시다 어 됐다 야 하하하하 괜찮네 근데 너무 밝은가? 어 약간만 한 단계 줄여볼까요? 어 그래 그래 이 정도면 운치 있네 어 나쁘지 않아 야 조금만 뒤로 가라 어 그렇지 이제 여기다가 울타리를 어 하나씩 으쨰 올려주면은 오우 호호호 괜찮은데? 우리 토끼님이 좋아하는 분홍색 카페트로 마무리를 해줘야겠구만 뚜껑을 딱! 아 근데 뚜껑이 조금 안 예쁘게 덮혔네요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리면 되겠다 핫! 오 됐어 됐어 딱이다 딱이다 오우 완벽해 밤하늘에 빛나는 바라솔 근데 이거 바라솔만 빛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? 그러면 또 라이트를 어 아쨰 하나 둘 셋 뒤에까지 네 개 됐다 야 이거 보니까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생각나네 오호호 핫! 자 여기도 핫! 자 다랑문 중에서는 그나마 역시 자작나무가 제일 낫네 어 아 근데 약간 잎으로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뭐를 또 붙일 거 없나? 어 랜턴! 랜턴을 하나 넣자 그것도 영혼 랜턴으로 요게 색깔이 조금 낭만적이더라구요 오호호 그리고 이번에 무슨 꽃도 추가됐던데 횃불꽃이었나? 뭐 스니퍼가 찾아다니는 어 요건가보다 여기다가 화분 오 좋아좋아좋아 핫! 이거 화분에 들어가겠지 꽃이니까? 오 된다 오오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자니까 안질수만 있게 만들면 될 거 같은데 보자 그래 인터렉션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보고 있는 블럭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0 여기다 써몬 어 인터렉션 어 근데 조금 크게 됐네 좀 더 줄여도 될 거 같다 그죠? 오케이 됐다 블럭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 인터렉션을 오클릭했을 때 작동할 수 있게 어 오클릭 감지 잘 되고 있구요 요걸 이제 여기 앉을 수 있는 명령으로 바꿔주면은 짜잔 오 잠깐만 근데 아 이거 위치가 좀 안좋은데? 어 의자에 다리가 파무쳤는데요?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요정도는 걸쳐도 괜찮아 자 옆자리도 똑같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제는 정말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어 마크 커맨드로 웬만한거는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뭐 스니퍼니 알레이니 도자기니 뭐 이런것보다 이게 진짜 갑패치네 야 근데 진짜 마크도 큰일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마크 아니고 다 로블록스 한다면서요 그죠? 이제 한 5년만 지나면은 아 5년이 뭐야 3년만 지나면 마크 이야기하면 이제 틀딱소리 듣는다 아 근데 여러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중요한게 한가지 빠졌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옆자리에 앉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? 따지고 보면 이거 커플석이잖아 여러분 부디 이번 여름방학 때에 좋은 소식 잊기를 바랍니다 빠잉 gorbuild 울 Calvin 고맙습니다 후 잊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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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